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1,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는데요. 정부는 8월 말까지 백신 3,500만 회분을 공급하고, 9월에는 4,200만 회분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브리핑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우선 7월 접종 대상자 예약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오를 기준으로 55에서 59세 연령층 등 7월 접종 대상자 74.5%인 약 342만 명이 예약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 14일 20시부터 예약이 재개된 55에서 59세 연령층의 경우 어제 20시 개시 시점부터 오늘 정오까지 70여만 명이 예약을 완료하셨으며, 이미 예약을 마치신 분들을 포함하여 총 253만여 명이 예약을 완료하셨습니다. 예약률은 71.3%입니다. 교육, 보육 종사자 및 졸범 인력은 93.4%, 60에서 74세 예약자 중 미접종자는 45.2%의 예약률을 보이며 사전 예약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백신 도입 현황 및 수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화이자 백신 79만 9천 회분이 공급되어 7월 15일 현재 총 2,150만 회분의 백신이 도입되었습니다. 7월 도입 예정인 물량 중에서는 288만 회분의 도입이 완료된 것입니다. 7월 16일부터 8월 말까지는 약 3,500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8월에는 2,700만 회분, 9월에는 4,200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7,8월에 걸쳐 도입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입니다. 오늘부터 세종, 전북, 전남, 경북을 제외한 비수도권 10개 시도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최근 1주간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뚜렷한 확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역당국의 노력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방역당국은 시시각각 급변하는 방역 상황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불여불급한 약속을 취소하여 주시고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방역당국은 시시각각